제가 이거 준비했거든요 저기 혹시 다니엘 때문에 사람들 몰릴까봐 아... 할멧이... 뭐야? 왜 할멧이야? 그럼 뭐 하나 본데? 뭔지 알아? 꼬가 준비한 게 있나봐요 꼬가 뭘 준비했네 와 재밌겠다 잠깐 써야 되나? 필요하면 이게... 몰리기 전에 써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래 몰린 다음에 쓰면은 뭐 더 트이잖아 감정이지 좀 쓰고 다닐래? 그럴까요? 이거 저 이게 자외선 촬영도 되고 기가 막히게 되겠다 절대 안 타겠어 그치? 아니 진짜 모르겠다 진짜... 이건 알 수가 없다 모르겠죠 한결 편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진짜... 이런 방송 처음 봤어 아니 유명한 사람은 섭외를 해놓고 유명하다고 헬멧을 신... 항상 본 적 있냐? 아무래도 이제 목적이 쉬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사람들 좀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 좀 있으니까 되게 톳인가요 톳? 이 어르신들은 좀 쳐다보시기엔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근데 멋있는데 멋있어 얜 뭘 해도 멋있다 이 옷에 이 헬멧을 서는데 멋있냐 어떻게? 아... 아... 어깨가 널 보잖아 어깨가 널 보잖아 아... 어깨 진짜 널 보잖아 자외선 차단은 확실히 되는데 솔직히 왜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다 무슨... 미역 나르기 바쁘시던데 파워레인저가 지금 근데 멋있는데 멋있어 근데 더 쳐다보게 되긴 해요 너 되게 행위예술하는 사람 같아 지금 저 약간 커피 드시러 가실래요? 어? 커피 먹고 싶어? 커피 먹고 싶어? 카페가 있거든요 어? 진짜? 아 바로 낚시라는 게 아니었어? 네 커피 마시면서 여기 좀 갔다가 어? 밥... 밥도 먹고 아 밥도 일단 먹는 거야? 낚시는 좀 천천히 그래 여기 보시면 어? 어? 여기 있어 수제 커피 제게 제게 없... 여기 우와 이거 진짜 예쁘다 놔두자 주문하는데 봐 어? 우와 이쁘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게 제게 없어가 무슨 뜻이에요? 제주어로 빨리빨리 오세요 또 어서오세요 아 제게 약간 젠버름으로 할 때 아 제게 제게 빨리 빨리 뭐 드실래요? 어...